서로 다른 선인장을 연결해서 만드는 접목선인장. 꽃처럼 화려한 색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경기도가 개발한 접목선인장 신품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향에서 30년 동안 접목선인장을 재배 중인 농가. 색깔별로 5가지 품종을 키우고 있는데 모두 경기도가 개발한 품종들입니다. 다른 농가와 함께 10여 개 후구로 연간 200만 주를 수출.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문량이 늘어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경기도가 개발한 품종이 제일 큰 도움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농사짓는데 종자인데 종자의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매년 신품종종자가 나와주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아주 편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선인장 수출액은 432만 달러. 코로나 상황에도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수출 전망도 박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선인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접목선인장. 경기도의 대표 화해 장목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는 20여 년 전부터 접목선인장 신품종을 개발.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신품종이 농가에 보급돼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접목선인장은 전 세계적으로 품종을 개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접목선인장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품목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도 농기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는 앞으로도 도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접목선인장 신품종의 생산을 늘려 해외시장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시지TV 최창순입니다.